DROP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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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혈팬분이 왓다님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여가지고 제 스튜디오에 인테리어를 맡겼어요 둥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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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다님 여기서 주무신 거 아니죠? 머리가 네 여기서 주무셨어요? 자 다음 바닥이 원래 여러분 이런 촌스러운 색깔이었단 말이야 아 바닥이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창이 엄청 큰데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방음도 안 돼가지고 흡음질 싹 붙여가지고 싹 해가지고 넓죠? 20명 합방 쌉가능이야 여러분 대박인 게 뭔지 알아? 미러볼이나 싸이키랑 철거하는 데서 남은 거 가져오셨대 야 어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미친듯이 돌아가던데 진짜? 완전 여러분 노래방이고 클럽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냥 이겨 교회 인테리어도 해주시네요 교회도 가요 쌉가능 건물주시여요 얼드려 얼룩 드려야 돼요 그러면? 제 방송국 저도 해요 역시 급이 급해 제가 방송 좀 틀어놓으니까 동사 현장 실시간으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들어와서 보셔야 하시면 바쁘니까 전 가보도록 할게요 진짜 진짜 갈게요 왓따님 왓따님 방송 어떻게 돼요? 조금 있다가 지켜볼게요 CCTV처럼 아 네 알겠습니다 이따 보자 대박이지? 얘들아 더 대박인 게 있어 야 리모콘이야 리모콘 야 미칭아 야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 새끼들아 이 핸드폰으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밀어볼 시 조용히 하세요 우선 샷업하고 이게 랄랄랜드가 적혀있고 꽤 넓어 꽤 넓어 꽤 넓어 바로 보이는 곳에는 소파가 들어올 거고 여기는 냉장고야 럭을 이렇게 깔 거가 없어가지고 밑에 뭐라도 깔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박인 거는 내가 피아노 치잖아? 피아노가 바로 컴퓨터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음질이 존나 좋아 켄님이 중간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고 내 것도 하고 두 개야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 두 개임 마이크도 두 개임 마이크대장 피디님이 이거를 세팅을 다 해주신 거예요 아 진짜 대박이야 너무 신세계야 나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언니 증정하고 제발 천천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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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질도 다르고 다 잘 들리고 아 눈물 날 거 같아 여기 방음은 여러분 이게 뒤에 다 붙여있는 거 있죠 뒤에 붙여있는 게 다 흡음지예요 흡음지 그리고 여러분 대박인 건데 노래를 한 번 불러볼게요 음질 음질 음질이라고 들어봐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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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혁 댓글 나 진짜 신나서 그런 거 맞아 으응 다 흡음 우는 날 떼놓고 걸음 어찌 걸었나 하염없이 비 내릴 때 너도 웍수처럼 울었나 여러분 장난 아니죠? 진짜 개좋지 않아요? 진짜 개좋지 않아요? 솔직히? 원즈작도 더 원즈 더 원! 춤 한 번 춰볼까? 분할할 때 마다 띠링띠링 소리 난다고요? 어 그러네? 어떻게 해요? 나 할 줄 모르는데 또 시작이구만 또 시작이야 아이.. 메뉴판.. 한영키.. 뭐야? 나 이 노래 안 틀었는데 노래가 나와 에? 분할 지금 해보라고요? 어 안 나는데? 뭐야? 왜 안 나? 나 한영키.. 한.. 한글래서 영어 바꾸는 거 한영키만 눌렀는데요? 누구야? 나와! 나 하나도 안 무서워 나 하나도 안 무서워.. 야.. 야!